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떠오르는 내용은요. 분명히 그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. 10%밖에 안 되고 1%밖에 안 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. 애터미를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. 제가 17년 동안 간절히 탔던 그 회사가 나타난 거예요. 열심히 살았습니다.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. 나도 가난한 아빠를 만났는데 우리 딸도 가난한 아빠를 만났구나.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. 그리고 애터미를 만납니다.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.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황금알을 낳는 이런 선물을 저는 받았습니다. 이 아름다운 이야기,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것은 회장님의 그 믿음. 유인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. 애터미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꿈꾸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.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. 마시 tässä 네 마시 teen